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0일 양일간 실시되었던 4.15 총선의 사전투표 특히 정당투표의 특이사항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파해초 왔던 많은 사람들은 지역구에 특별한 그런 관심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정당선택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그런 투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의가 적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나 자유기독통일당의 사전 득표수가 당일 득표수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큰 특이한 점 주목해야 될 점은 열린우리당이 전국에 걸쳐서 더불어시민당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득표수가 아니고 비율입니다. 사전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당일 득표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그 수치가 열린우리당이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인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분석자의 원인 파악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통계적으로 생각할 때 수천만 명이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는 비슷한 그런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당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사전투표그룹 4월 11일과 10일 양일사기에 치러집니다. 당일 투표그룹 4월 15일 하루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두 개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에게 던진 표에 주목하게 됩니다.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신민당이 96% 열린민주당이 129%입니다. 차이는 33%입니다. 열린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작구에만 거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낙구는 더불어신민당이 93% 열린민주당이 129%입니다. 양당 간의 차이는 36%입니다. 여기서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산 동래구는 더불어신민당이 83%입니다. 반면에 열린민주당은 125%입니다. 양당 간의 차이는 플러스 42%입니다. 대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신민당 90%입니다. 열린민주당은 110%입니다. 무려 20% 차이가 납니다. 대전 정부는 더불어신민당이 91% 열린민주당이 133%입니다. 차이는 42%입니다. 전남 해남은 104% 대 160% 차이는 56%입니다. 제주 서귀포는 87% 대 126%입니다. 양당 간의 차이는 39%에 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큰 차이가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전국 모든 곳에서 30% 이상 정도의 차이를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전국에서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신민당을 압도할 수 있을까. 그 차이가 무려 33%처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는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당이 모두 다 누구든지 두 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압니다. 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33% 이런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100여일 동안 집중적으로 4.15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출판인 최태림 씨는 공병호 tv에서 출연해서 자신이 밝힌 그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4월 12일입니다. 선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전투표가. 그런데 밤에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정봉주 씨의 발언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봉주 씨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 투표를 앞두던 이제 사전투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12일째로. 그러니까 12일 날 밤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봉준 씨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이시 윤씨 양씨 짐승반도 못한 짓 나를 시정잡혀 뭐 쓰레기 취급 이시 윤씨 양씨 모든 사람은 딱 양씨라고 할 때 양정철 이시 할 때 이근영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두 사람 모두 다 총선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입니다. 양씨 그런 여건 핵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시 윤씨 양씨 짐승만도 못한 짓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가 그게 뭔가라는 점입니다. 선거가 사전투표가 다 끝난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이 상황을 경향신문이 아주 상시하게 보도합니다. 4월 13일 경향신문은 정봉주 민주당 지도부 겨냥 짐승만도 못한 짓 XXX 막말도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탕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지도부를 향해 막말한 사실이 뒤넣게 밝혀졌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왔어 4월 10일 밤이니까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봉준 주 전 의원은 영상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여러분이 언제부터 가벼웠다고 그렇게 갑질해됩니까?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저를 의미하고 시정잡배 무슨 쓰레기 취급하고도 앞으로 나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것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중에 한 것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짐승만도 못한 짓 이게 뭔가 이야기죠. 정봉주 전 의원은 4월 1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씨는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이건형전략기획위원장이고 윤 씨는 더불어신민당 김홍걸 후보를 실수로 잘못 말했고 양 씨는 잘 아실 거다. 양정철 원장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왜 여기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나오고 왜 이건형전략기획위원장이 나오냐 이야기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입니다. 사전투표가 막 시작된 시점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를 향해 한 움직임이 있는데 일어나기입니다. 4월 15일 당일 투표를 앞둔 매우 민감한 시점입니다. 사전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정봉주 의원이 4월 12일 저녁에 사전투표를 마치는 시점을 전후해서 이런 반응을 왜 해놨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 그게 뭐냐 이야기죠. 논란이 일자 정봉주 전 위원은 D3일 열린민주 창당 이래 최대 위기란 제목의 이 동영상을 바로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정봉주 전 위원은 4월 13일 제가 안 좋은 말을 민주당 지도보다 한 게 아니냐면서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태림 씨는 100여일 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여진 최태림 씨는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그날 밤 방송에서 정봉주 최고위원이 분노에 차서 이번 선거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것이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을 설명하는데 여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왜 그렇게 열린민주당을 더불어 시민당이 배해서 33% 이상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했냐 이야기죠. 주목할 만한 점은 열린민주당의 손회원 최고위원이 SNS에서 선거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는 유시민까지 양정철 많이 컸다. 양정철 민주연관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증만 발언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최근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를 예상하며 호언하는 사람들은 저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데 대해서 바로 손혜원 최고위원이 답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열린민주당의 지나친 약진 이것은 표수가 아니고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로 나눈 곱하기 100입니다. 그런 약진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태림 씨가 제기한 의혹은 분명히 입정되기 위해서는 엄밀한 검증과 수사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로 나눈 곱하기 100%를 한 그 비율이 왜 그렇게 높으냐 누군가가 화끈하게 밀어줬느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4일날 방송됐던 조세저항 부동산 민심 폭발하다 김형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돌아오니까 이제서야 들고 일어나군요.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은 내게 피해가 없다고 눈을 감고 귀를 담고 있으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거들이 장악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목숨 걸고 밝혀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김형희님의 이야기는 짧은 문장이지만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을 어지럽게 장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부정선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당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입법권력을 장악하는 데서 모든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돼서 온 세상이 아우승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문제가 되고 조직의 문제가 되고 결국 자식들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 개원 2개월 정도에 이 정도의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척 소란스럽습니다. 따라서 4.15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리는 것이 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과제임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김형희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해 계십니다. 이렇게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이처럼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영어방송 gondtv 공tv와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근에 출범한 gongdaily.com gongdaily.com 입니다. gongdaily.com도 널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ngdaily.com gongdaily.com gongdaily.com